음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물류TV 비즈니스톡의 백소라 코트니 보였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화로 어떤 미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 취소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요 어떤 저기에요 표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 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좀 살을 붙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기 먼저 좀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약속 그러니까 우리 미팅 미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어포인트먼트나 아니면 미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미팅 시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줄에서는 아 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아 오케이 생동감 있게 진짜 라이브처럼 아 좋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이거 리얼리티 같은 느낌 그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표현법 좋습니다 다음 이제 다른 표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비즈니스 미팅이 취소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취소할 때 쓸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o, this one is also dealing with cancelling. So, I'm so sorry, but we won't be able to make the meeting due to. So, this one you're saying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come out at all. And what is the reason for that? 음, 좋아요. 아,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 미팅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저희 미팅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또 이제 살아 숨 쉬는 표현도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참석을 못해요. 다시. So, I'm so sorry, but we won't be able to make the meeting due to some personal issues. 앵컬. I'm so sorry, but we won't be able to make the meeting due to some personal issues. 좋아요. 되게 잘 쓸 거 같아요. Personal issue. 진짜 많이 쓸 거예요. It's when you don't really have to explain the actual reason. If you just say personal issues, then people won't ask more about it. 맞아요. 근데 막 되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좀 좀스러워 보이고. 네. 그래서 너무 사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도 이제 회의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표현 좀 보도록 할게요. So, a lot of times, I'm sorry, I'm sorry, I'm sorry. And instead of saying that, you can try to say, I'm afraid. I'm afraid I can't make the meeting and then put the reason behind it. 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또 살아 숨 쉬는 표현. 살리고. 살리고.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날짜를 다른 날로 바꾸자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디 씁니까? 바로 요기 있네요. 그쵸? 리스케줄. 네,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스케줄을 바꾸는, 바꿀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역시 스케줄 바꾸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아, 그럼 스케줄을 이 날짜로 바꾸자 라고 할 때, 요렇게 4를 써서, 이렇게 스케줄 이 날짜로 바꿀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죠? 오케이요. 오케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could we reschedule it for June 22nd? Could we reschedule it for June 22nd? I guess reschedule is a little harder. 리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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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 리스케줄. 네, 제 발음 듣지 마시고, 선생님 발음 들으세요. 자, 그 다음 또, 요번에도 또 스케줄 바꾸는 거예요. Yep. Another one you can say is, would it be okay with you if we rescheduled to the date? This is when you're trying to ask the other person first if this date is okay or not. 되게 예의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Exactly. 스케줄을 이 날짜로 바꿔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할 때, Would it be okay with you? 음,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So, would it be okay with you if we rescheduled to next Tuesday? Would it be okay with you if we rescheduled to next Tuesday? 다시 한번 해주세요. Would it be okay with you if we rescheduled to next Tuesday?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 역시 또 스케줄 바꿀 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like this one because it's very short. Okay. Easy to remember too. So, to reschedule, you can postpone something as well, right? So, could we postpone it until? And then you say the date or the month or the day that you wanted to postpone to? 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어색하실 것 같은데요. 이 postpone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시키는 것, 지연시키는 것, 미루는 것으로 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o, could we postpone it until August? Could we postpone it until August? Could we postpone it until August? 좋아요. 자, 이번 시간 되게 많은 표현을 배웠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리스케줄? Yes, 리스케줄. 네, 그리고 포스폰. Right.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I think those are two very important vocabulary words to remember from this as well.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미팅의 일정을 조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TV의 비즈니스톡 백소라 교재였습니다. 코어티니, 보였.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